자 오늘 쟁반 짜장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자 여더버거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TV는 9시쯤에 시작? 요 비빌때 녹화버튼 켰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막 뭐 저질해 계속하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것들이 티나갔어. 아이 별꼴이네. 아 오늘 블러드 안할더라. 아 고맙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블러드를 이겨보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아 그럴 때 있어요. 한명이라고만 뜰 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인원수는 두 분이시고요. 아 미네랄립 넣어서 시켜받았습니다. 추천자 여더버거독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세 분?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이거. 쟁반 짜장이야. 추천했어요. 아이 감사드리고요. 아이 땡큐 땡큐입니다. 에헤헤헤헤. 예. 아하... 아니요. 요거는 이 개토레이. 개토레이입니다. 개토레이가 안 보이셨구나. 개토레이. 예. 에헤헤헤헤. 예. 아 가을이 사랑. 내 친구 어서와. 오늘은 쟁반 짜장이야. 헤헤헤헤헤헤 응? 자아, 오늘은 쟁반짜장 먹방 예아 하아 아이, 꼬미 위에다 발르고 예 자아 말 씹힘 아, 공감대 말하자고 예, 아, 미안해요 헤헤헤헤헤 예, 미안합니다 예 이게 비비는 중이라가지고 미안해요 예 일부러 무시한건 아니에요 예 하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야아 내가 짜장도 해서 뭐 먹어본적인데 이번 쟁반짜장은 정말 대박이야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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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호님 어서시고요 반갑습니다 3호님은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예 근데 어... 이 짜장면이라는게 여자친구랑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상하게 여자친구랑은 먹어본적이 없는 헤헤헤헤헤 친구 어, 여자친구랑 먹어야겠다 어, 여자친구 있었어요? 내 친구 여자친구 있었어? 아, 진짜? 아, 엄청 부럽다 헤헤헤 아, 오랜만에 먹방다운 먹방 예 왜, 왜 놀래 아이, 놀라는게 아니라 워낙 그 순수했잖아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학업에 열중하니깐 있을 줄은 몰랐네 나중에 여자친구 얼평 부탁할게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야일방송할 때 예 어, 먹어보면은 같은 맛 아, 무지개 떡 맛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먹어보면 같은 맛 아, 나도 여친 있으면 아, 진짜요 부럽습니다 두 개 사귀어 난 두 번 사귀어 봤는데 그렇군요 예 자, 사귈수록 뭔가 애가 이상해서 헤어짐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연애라는게 그래 처음에는 좀 뭐 연애 좀 해볼라고 막 응? 막 그 뭐야 내숭 좀 떨면서 어머, 오빠 막 이러다가 난 중에 아주 아, 왜 그러냐고 짜증나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니까 물론 남자도 헤헤헤헤헤 에? 하아 아이, 친구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헤헤헤헤헤헤 에? 공감을 못한다는 저 표시 에? 네,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그런 에? 한 명은 새벽에도 전화하고 아아 아, 한 명은 너무 안 만나고 예, 아 그래요? 그냥 빠이빠이 그래서 그냥 빠이빠이 아아 하아 한 명은 너무 연락하고 그거는 나도 조금 짜증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그 문자에 난 노이로제 걸렸었잖아요 내가 방송 초창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할 수가 않아 헤헤헤헤 나 업무를 보잖아 업무를 보는데 계속 오는 거야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어렸을 텐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기싸대기 맞으면서 어, 업무 보고 있다가 씹었어 그니깐 아, 우리는 아닌 거 같아 이러고 헤어졌어요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어? 아, 그런 건 정말 좋다고요? 아, 예 저 공부 잘함 어이구 부럽네요 헤헤헤 에? 자아 아 아 아 어우, 좋네 좋네 아이, 쟁반짜장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쟁반짜장 으음 아 여러분들 그 아 선생님한테 기싸대기 맞은 사연 에 기싸대기 맞은 사연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막을래? 응? 뭐, 뭔 얘기야 그건 헤헤헤헤 어? 그건 뭐야 헤헤헤헤헤 어 난 짜장 노노우 난 짜장 이러고 해 국어는 난 짬뽕 헤에에에헤헤헤헤헤 어우, 짬뽕도 먹고 싶어졌다 갑자기 짬뽕 얘기하니까 에이, 김새 이어 으 어omy 아 짜파구ель 오오 에헤헤헤헤헷 으어 음 탕수육 탕수육 마지막 좀 아우 친구 나 나중에 탕수육 좀 사주오 허헤헤헤헤헤헤 탕 탕수육 좀 배달시켰추오 으헤헤헤헤헤헤헤 에? 어... 금지금지 먹는거 말하지마 금지금지 이래구예 아 뭐지? 이래구예 자아... 셋... 아... 이래구예 하아... 헤헤헤헤헤헤 에? 어... 여러분들 제가 어... 뭘 다시 달래 뭘 다시 줘요? 좀 에헴 친구가 뭘 뭘 이상한 말 써 아 그래요? 친구가요? 어... 뭘 다시 달래 뭘 뭘 다시 줘요? 별풍송 생각난다 이래구예 아 별풍웅 아 별풍웅웅 아 이거 노래가 있죠예 소스틱 아 책상에 소스틱이 미안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 다 닦아야 돼 이거 상상도 못했다 헤헤헤헤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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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왜왜 짜파구리가 이상한거에요? 짜파구리가 이상한거에요? 라면 아니 라면 그 짜파게티하고 그 너구리 썩은거 아니에요? 자 흑형어서완님 어서시꼬바라 추천자 여터버거덕신청 부탁드릴게요 왜에? 아 이건 무슨 떡이 됐어 흐헤헤헤헤헤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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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제 과학문제좀 풀어주실? 이러네요 으음 하아... 하아... 자... 어우... 이랜... 난리가 나고있네 아주... 에... 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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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 가을위사랑님의 엄청난 졸부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스폰서 한번 잡아 봅시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 자... 수학부분말고 과학... 이러구요에? 라면 먹고갈래 그거에요? 라면 먹고갈래?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쓰읍 쓰읍 뭔얘기를 하는 거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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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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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쓰읍 아, 혼자서 뭐하는 겁니까? 헤헤헤헤 에? 나 나가도 됨? 아이, 나가시면 안 돼 헤헤헤헤 에? 하... 아이, 본인이 썼잖아 본인이 왜 낚시를 하냐구 헤헤헤 에? 나갔는데 저거 강태치킬까? 못들어오게 헤헤헤헤 에? 에? 아, 여러분들은 뭐 드셨습니까? 우리 아란님 그리고 이온님 그리고 아이, 가을이 사랑 에? 뭐 드셨어요, 오늘? 그게 이상해 그게 블랙이었던 애 같아 카톡도 쪽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았대 에? 내가 차단 시켰던 애 같아 느낌이 어으응 어으응 하... 입에 묻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여기 이렇게 밑에 그니까 수염을 원래 엄청 많이 길렀잖아요 수염에 막 덧짓짓이 막 묻어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이 가을이 사랑은... 보고 있는 거야? 헤헤헤헤헤 어? 하...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주체를 못하고 스피드가 업이 됐었네요 아 뭐 드셨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혹시 화가 나신 줄 알고 1호님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유 어서시켜요 반갑습니다 아파서 밥 안먹는 중 아우 왜 왜 아프 어휴 아이씨 인터넷 들어가셨잖아 왜 건거야 내가 안 끊었어 도배 걸렀어 1호님 아아 그렇구나 예 아 성격이 예 아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아하하하 조용한 성격 이러고 해 너에 대한 마음은 시끄러워 아하하하하하하하 예? 리방좀 해주세요 예? 리방좀 해주세요 리방이요 왜왜요? 블라인드 됐어요 아 블라인드 됐다구요? 응 네 아아아 자 미안합니다 예 우리 그 아까 들어왔던 약간 이상했던 흐흐흐 그 아이가 리방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 아이 지금 녹화중이라 해가지고 안 돼 들어오네 들어오네 이 자식아 들어오네 어 이 분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야 이 분 버텨어 이 분 버티고 나간거에요 어 아 아이 지금 녹화중이라 해가지고 안 돼 응 녹화 안 할 때 같으면 내가 리방 해줄 수도 있는데 어 아이 우리 그 둘이야 그 형이 미안한데 녹화중이라 해가지고 안 돼 어 미안해 어 감사 감사 이러고 왜 뭔 얘기야? 아 녹화중이라 해가지고 리방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네 이러고 해 리방한거 아닌데요 본인이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브라인드 처리가 안되셨던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하 뭐지? 이러고 해 그냥 벙어리가 됐던게 아닐까요? 벙어리 그니까 벙어리가 됐던게 아닐까요? 아니면 브라인드 처리가 됐으면 아 그래요? 그럼 버티셨나본데요 이 분을 벙어리 아으 아 그래요? 툴이이이이킹이요? 왜그래 툴워큰이야? 예 아 뭐 해결됐으면 됐지 뭐 아프리카 중지됐다면서 아아 그러면 튕기신거에요 흐헤헤헤헤헤헤헤 몰랐는데 아 들갔는데 아아 빠이 이리 오우 왜왜왜 전혀 소통을 못하고 있어 내가 ㄱ ㅇㄷ 그럼 뭐함?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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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아 아... 꿀꿀이 일루와... 너도 먹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병이 더 졌어요? 에헤헤헤헤헤헤 나라라나라라라님 오랜만입니다 어저시키 박았습니다 추첨은 자 요어덕어덕시쳐 부탁드려요 그니깐요 같이 얘기해요 예 이러구예 아이요... 아이요..예 3호님 다시 오셨네요 아니 2호님은 잘 지켰는데 1호님 나간 사이에 들어왔어 1,2,3이 합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내 3호 너 왜 내 비빌대 나갔냐 애기하자니까요 아이 근데 공감대가 없어 우리가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다 4차원이야 꼼옹 이러구예 디스님 저 울고싶음 왜 울고싶어요 3호님 또 왜왜왜 울고싶어요 학교 너무 싫음 이러구예 학교 너무 싫음 이러구예 나도 싫어 학교는 너무 싫어 있는데 주기 싫은거 아 친구가 껌달라 하면은 있는데 주기 싫은거 그래요? 난 주는데 헤헤헤헤 에? 껌 안좋아요? 껌 안좋아요? 물이 너무 싫음 쌤한테 맞은거에요? 이러구예? 주기 아까우시다고 좋아 헤헤헤헤헤 아 배 불면 살아야지 뭐 헤헤헤헤 헤헤헤 이십몇뿐밖에 안됐어 내가 식사를 한지가 어 여러분들이 방송이 디스카 식사한지가 이십몇뿐밖에 안됐습니다 헤헤헤헤 헤헤헤 자아 뭐야 이거 공부 잘했는데 예 아 식사한지 이러구예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밥 비벼야 거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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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이요 ㅋㅋ 시청자도 너무 지루하시다고 하시고 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방송시간을 먹방만 하고 바로 끕니다 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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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고 게임하고 ㅋㅋ ㅋㅋ 왜그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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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로야 여러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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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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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임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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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는걸 안말리고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쌤들을 말린대 건강 안좋음 건강이요 아이 뭐 그렇게 안좋진 않은데 에 혈압이 한 160 정도 아 예 예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선 모자 벗어봐요 모자 싫어 아까 벗었었어 버떡하기 무서움 왜 왜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여친 생겼냐 막 그래요 왜그러시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보째 아니면 자꾸 톡을 무선게 해 무섭게 생겼나빠 이러고야 어 어디다 먹어 가나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 자 짜거 먹지마쌤 아 예예 그거 알고있습니다 짠거 먹지말라고 하더라구 싶으หน이요 그래 갖고 운동많이 하라구요 밥많이 먹지 말고 화내지 말고 questions 자 이디스가 여친이라 그래요 이디스가요 매운거 많이 먹는 사람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뭐가요 아 나를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라고요 개이잖아 그러면 저 남자인데요 그거 굉장히 쪼 큽니다. 오빠 라면 먹자 이러시네요. 근데 부모님들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건 뭐 조폭 그러다가 아 누군지사님 얻어먹어도 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오랜만에 들어오는 그릇이예요 아 그렇군요 반가워요 끝 쨍구야 짜장이 어때요? 예 지금 뭐하세요? 먹고 있어요 남자 교실 너무 응? 마지막 꾸미까지 먹는 중입니다 깨끗이 먹어야지 먹방이라는 것은? 아 그래요? 아 쟁반짜장 드시고 싶으시다고 헤헤헤헤 다통 이러시고요 먹다가 죽을 뻔 아 그래요? 이디스님 말씀하세요 예 성이 무엇일까요? 전 글쎄요 신이잖아 신씨잖아 신씨 남자개요 여자개요 남자지 뭐 짜장 안좋을텐데 안좋은데 헤헤헤헤헤 근데 먹방하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뭐 각오해야지 뭐 예 이디스가 뜰 때까지 각오해야죠 예 여자인데 잘 Hin소 수고하셨다 예 제가 허벅히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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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툼 세툼 두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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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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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